자 그럼 오늘 뉴스 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트럼프가 역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마자 유가가 20% 빡 30% 30% 30%예요? 봤어요? 아니 당시에 30% 넘었어요. 30%를 해봐야 20%에서 6% 오르면 30%야. 나도 어제 밤에 이런 어제 WTI 곱하기 2배짜리 산 사람들은 얼마 얼마 70% 먹었네 70% 사셨다는 줄 알고 또. 산 사람들. 산 사람들. 안 샀어요? 저는 못 샀죠. 그런데 참 시기가 절묘해요. 절묘해. 왜냐하면 다음 뉴스가 미국 신규 실업자 수당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 665만 건이 됐어요. 신규로 나 이번 주에 나 실업자 됐어요. 그리고 나 실업수당 주세요. 청구한 사람. 그게 665만 건이 됐거든. 지난주에 300만 건 돼가지고 난리 난리였죠. 이건 유사일에 처음이다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두 배가 된 거야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합산하면 천만 명이 실업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신규니까. 이게 엄청난 악체거든. 그런데 이럴 때 딱 트럼프가 이건 안 되겠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번 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촉발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가 미국으로 전염될 무렵에 사우디와 러시아가 우리 이딴 식으로 증산해버린다 이 쇼크가 오면서 유가가 30달러 미만으로 쭉 빠져버리면서 미국 셰일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것이 미국 신용시장의 경색으로 오고 이렇게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유가만 한 40달러 50달러에서 버텨줬다면 과연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제 폭등하기 전까지는 장중에 19달러 선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이게 이러다가 보면 10달러 선 정말 이렇게 가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했었던 건데 그 문제의 핵심인 두 나라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한테는 자기가 직접 트위터를 날렸죠. 그래서 나의 친구 mbs 모하마드 빈살만이 합의했다. 나하고 그리고 러시아하고도 다 통화했고 그래서 대충 두 나라 합산해서 한 천만 배럴 어쩌면 1500만 배럴이 될 수도 있다 감산 규모가 이렇게 합의를 곧 두 사람이 할 거다 빈살만 하고 또 누구예요 푸틴이 그런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천만 배럴을 두 나라 감산하면 두 나라 합산 산유량이 한 45%씩 줄이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할까 과연 이런 의구심이 있으나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뻥카에 쳤겠냐. 그래서 이제 국제원유가가 30%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전염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 왜냐하면 신약도 없고 또 백신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리하고 또 이동 제한하고 또 국경 폐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가라는 놈은 수요가 이렇게 침체돼 버리면 사실 굉장히 투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좀 줄여주면 유가는 반등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거니까. 그러면 공멸할 수 있겠냐.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뭘 봤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말 한 채의 양보 없는 무역전쟁을 보다가 갑자기 서로 죽겠으니까 악수하고 1차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유가라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인지 참여인지는 뭐 하죠. 왜냐하면 사실 푸틴도 빈살만도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제일 싫은 건 트럼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해놓으니까 자기는 그냥 펑펑 기름 만들어서 다 쓰고 출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3인이 극적인 합의만 도출이 되면 공급 사이드에서 좀 줄여준다라면 이 유가의 상승세는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여지를 어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국의 반응은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사실을 사우디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또 크렘린 궁은 통화하지 않았다. 뭐야. 이렇게 무하마드 왕세자와 통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랑은 통화를 했고요. 그거는 이제 확인하지 않았으나 그리고 이제 무하마드 왕세자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랬잖아. 둘이 합의했고 그거 발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우디는 왕세자가 푸틴 댁도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러시아는 통화하지 않았다. 왕세자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사우디가 오페크 플러스. 오페크 플러스가 오페크 국가 플러스 러시아거든요. 여기 플러스 또 다른 나라들이 모이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이런 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러시아 플러스 미국 캐나다 이런 산유국까지 같이 모이자. 그래서 원타계 같은 걸 해서 여기서 각국이 공조해서 그거는 미국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과 푸틴을 설득해내려면 본인이 뭔가 했대요. 본인이. 공짜 점심이 어디 있어. 그런 거. 그래서 어쨌든 타이밍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신규 실업자 완전 쇼크죠. 665만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날. 이런 조치를 해서 사실 이 감산에 합의했다는 뉴스플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미국 증시를 실업자로 가게 하는 걸 확 돌려서 원유를 하면서 미국 주시장도 상승세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주가 올리려고 뻥깔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트럼프를 하고 나오고. 모멘텀이라는 게 있거든. 사실 아닌 걸로 밝혀지면. 그건 아니고 노력은 했겠지. 통화를 했겠지 본인이. 설마. 빈살만하고도 통화했고 또 푸틴하고도 통화했겠지. 거기 애매하게 기분 좋게 정도 얘기를 해 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 정프로 나한테 저라도 형 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내가 진짜 해준다고 안 해도 그래 알아서 보자. 이렇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 해준대 형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정도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리고 미국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해 주신 거인데 미국의 실업상 청구 건수가 665만 건. 정확히 두 배네. 지난주에 330만 건이었거든요. 이게 다 누적이 아니고 신규 신규 나 실업자 됐어요 하고 나 돈 주세요 하고 신규로 청구한 지난주에 그게 660만 건이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까. 우리가 330만 660만 하니까 미국 인구 3억 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통상 이 사태 전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세요. 신규 실업자 청구 수 굉장히 많이 늘었네. 30만 건인데 지난주에 20만 건인데 이런 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건 대비하면 30배가 얻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직전에 미국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이다라는 얘기를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역대로 가장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았던 게 1982년 10월에 69만 5천 건이었어요. 69만? 네. 지금 600만 대잖아. 10%도. 이게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그랬고 금융위기 때 한참 진행이 됐다. 2009년 초에 65만 건. 와. 이게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일 쇼크도 그렇고 또 금융위기도 그렇고 지역적인 위기였다. 금융 시스템의 위기였다. 이거는 메인 스트리트 실물 경계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게를 못 여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미국은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채팅으로. 미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냐. 갑자기 천만 명의 실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 어쩌면 그 정도로 노동이 유연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위기고 보면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늘거든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확인한 그런 건데 주별로 보니까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이 있는데 90만 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한 주에서. 전주에 대비해서 4배나 많은 수준이라고. 미시간이 31만, 플로리다 22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계약으로 일하는 고용 근로자들을 주로 기 근로자라고 하는데 근로자들하고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난달 27일에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2초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그거 있잖아요. 여기에 실업수당 청구 대상이 신규로 된 거예요. 이런 부분도 통계 일종의 조금의 착시가 나온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코로나19로 파생된 불경기 그리고 그 불경기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업의 문제라는 게 과연 미국에만 멈출 건지 그리고 이게 1, 2주에 해결될 문제인지 왜 어제 뉴스 보셨죠? 드디어 지구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밀리언 100만 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는 기대는 조금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직 정말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 경제 좋아지면 금방 취직도 바로 많이 하겠군요. 그게 펜트업 디멘드 그러니까 이혼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온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과연 예전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박멸될 수 있는 건지 또 다른 변종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다음 주에는 신기록이 66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될렌지 아니면 좀 줄어들렌지 그것도 좀 관심사네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증권사들에 직접 대출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대포 나왔다 이런 등등의 헤드라인들도 있던데요. 이게 우리가 체감을 못하시는데요. 지금 여의도의 증권사의 자금 사정이라는 게 굉장히 꼬여 있어요. 지금요? 네. 어제 우리 서영수 이사,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굉장히 심각한 지격까지 갔다가 조금 풀렸어요. ELS에 관련돼서 추가 증거금 달러로 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팔았던 사모 사채, 사모 펀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꼬이다 보니까 증권회사가 자금 융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한 2주 전에 굉장히 긴박했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회사채를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한국은행이 RP, 그러니까 대체로 은행과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은행 금융기관, 이건 증권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가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이주열 총재의 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는 법 80초에 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금융기관이라는 건 은행입니다.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로 은행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제공할 수 있다. 돈 빌려줄 수 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라는 건 한국은행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즉 은행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아닌 금융업 등 영리기업,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증권회사 등이 될 수 있죠. 여기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RP 범위를 확대시켰죠. 은행 외에도 증권회사 몇 군데 더 확대시켰는데 증권회사에 가보니까 여기저기 담보 맡기고 처분하고 해서 한국은행이 받아줄 수 있는 국채 또 국채의 순환은 안전한 채권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도 없는 놈한테 가서 담보 갖고 와 돈 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야 효용이 없다. 그냥 돈 대출해 줘라.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고 이게 증권회사 사장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산업원회의 이동걸 회장도 최근에 한국은행이 너무 미온적인데 연준을 봐라. 연준은 정말 그거 비난받으면서까지 물론 정부가 보증하는 SPB라고 하잖아요.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서 하지만 직접 회사체도 사고 이런 걸 하는데 법상 안 된다고 너무 소극적이다. 지난번 금리 인하 부분도 그랬는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은행금융기관 즉 증권회사에게도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출할 수 있다. 아마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가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 계신 분이 제보를 좀 주셨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데 집에서 좀 쉬다가 정상화되면 다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 실업률이라 우리가 흔히 느끼는 실업률과는 미국이 느끼는 실업률은 완전히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큰 회사 다니다가 이젠 넌 파이어야. 이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영업하고 있는데 호세 오늘은 안 나와도 돼. 당분간만 좀 치워줘. 지금 상황 좀 안 좋으니까. 김지훈 박사 생각이 나네. 호세. 네. 그렇게 한 3주 보내고. 그런 거 이제 포함이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이렇게 좀 많다. 이런 얘기가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오늘 또 금요일 김일구 상무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 em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